잘 알려지지 않은 활성탄의 놀라운 용도 8가지 활성탄은 식물성 물질로 화학물질, 금속 및 독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활성탄의 표면은 미세한 구멍으로 덮여 있어서 정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포획한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활성탄은 약재로 쓰였는데 모든 유형의 독소에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체에 흡수되면 항염증, 소화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여러 유형의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이 활성탄 활용법에 관해 모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활성탄의 8가지 놀라운 용도를 함께 공유하겠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활성탄의 8가지 놀라운 용도 1 치아 미백 효과 활성탄의 미세 구멍은 치아를 위한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치아의 얼룩을 지게 하는 치성 및 남은 음식물을 흡수한다. 구강의 pH 수치를 조절하며 와인, 커피, 차 또는 기타 물질로 인한 얼룩을 미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지어는 보호 및 항균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 질환을 피하고 싶다면, 활성탄을 사용하자. 충치 구취 치은염 치주 질환 2 복부 팽만 및 가스 문제 해결 활성탄은 복부 팽만과 가스로 인한 복통을 원화하는 훌륭한 해결책이다. 활성탄의 유기화합물과 불순물이 결합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성탄을 사용하면 창자의 가스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가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숙취 예방 및 치유 활성탄이 혈중 알코올을 흡수하지는 않지만, 과음했을 때 축적되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숙취을 사용하면, 알코올에서 발견되는 독성화합물의 대사작용을 촉진하며, 독소 배출을 가속한다. 4. 피부 상태 개선 활성탄은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알로에 베라, 달걀 또는 에센셜 오일과 같은 성분과 결합할 때, 더욱더 도움이 된다. 독소와 먼지를 흡수하는 활성탄의 기능은, 모공을 더 쉽게 정화한다. 피부에 존재하는 블랙헤드 및 기타 결점을 제거할 수 있다. 게다가 결점을 가볍게 가릴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반전 및 흉터를 옅어지게 한다. 5. 조기 노화 예방 세포의 조기 노화는 매우 성가신 문제이며, 조기 노화로 인한 환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노화는 자연적인 과정이지만, 어린 나이부터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환경오염, 영양분 부족, 직사광선 등이 조기 노화의 주범들이다. 활성탄은 장기에 큰 도움이 된다. 독소, 화학물질 및 기타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신체 과정에 도움이 된다. 6.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활성탄에 포함된 화학물은 동맥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플라크의 형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지방질과 결합하여 동맥벽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유사하게 활성탄은 동맥의 탄력을 증가해 도움이 되며, 동맥 경화를 감소하고, 부드러운 혈류를 조장한다. 이 덕분에 혈압 조절에도 유용하며, 만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한다. 7.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퇴치 활성탄은 면역체계를 향상해서 질병의 원인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능력을 높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외부 요소에 대항하는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감염으로 고통받을 위험 역시 감소한다. 8. 벌레 물림 치유 활성탄은 항염증, 해독, 진정 효과가 있어서 벌레 물림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다. 활성탄 사용은 피부의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한다. 특정 곤충이 주입한 독소를 추출하며, 통증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활성탄의 놀라운 특성을 알았으니, 활성탄 캡슐 및 보충제를 먹어서 활성탄의 이점을 누려보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